네일 까말라고 반갑습니다 하이 레전드 배그게이머 왔어? 안녕 맛있게 볼 거 왔어? 안녕 좀 역겹다 뭐야 두루치기 당할래 오늘? 오늘 같은 팀인데? 우리 상윤이 형 우리 형 아닌가 또 밸런스 한번 봐봐 어떤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수야씨는 몰라 나도 수야가 진짜 바보야 수야는 그냥 딱 말할게 200킬 하잖아? 그중에 한 5킬 하기도 힘들어 200킬 하면 마이너스 1 정도 할 수 있어 그냥 봇? 가봐? 근데 생각보다 말은 잘 듣고 생각보다 잘 살려줘 살리는 건 잘 살려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 제가 리그오브레전드 서포터 출신으로서 나쁘지 않죠? 살리는 거 사실 이런 말씀 초면에 들긴 좀 그렇지만 그냥 봇인데 봇이야? 잘 살리는 잘 살리는 그리고 1선 가라 그러면은 그냥 앞으로는 잘 뛰어 아무것도 안 하고 수야는 플러스 1 해야 될 정도라고 아 근데 진짜 과장이 아니라 진짜 그래 그리고 오디오 잘 채워 게임 분위기 그리고 잘 띄워줘 오빠 그만해 그만해 미안해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푸피오로 가겠습니다 수야씨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24살이요 저 27살이니까 온데처럼 편하게 할게요 오빠 나 그래 그래 내가 진짜 기강 잡아놨어 수야야 희댕이 기분 나빠한다고 오빠가 말하면 안돼 아 죄송해요 피오님이라고 해 오빠라 하지 말고 이런 미친놈들 피오.. 피오씨 피오씨 그래 우리 사는 놈질 말이야 라인 지키라고 우리 남의 거 안 건들기는 혼자 아까도 구직사 시작이래요? 아 제가 몰랐어요 초면이라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네 끝났습니다 전결했어요 헤어졌구나 그럴 수 있었는데 아 희댕이 손절했다 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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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댕을 손절했다고? 나 죽었어 살리러 왔대 근데 내가 많이 때려놨을게 만져야돼 얘네 쳐맞는다 나 4발밖에 없어 여기죠? 여기죠? 나 바로 도와줘 사역전 바로 가 이제 끝났고 나 끝났고 우창 나 살았어 응 우창으로 왔어 얘는 맞아 끝방으로 가자 이거 왼쪽으로 끝방 갈거야 2층 끝방 가자 2층 끝방 가자 힘 까줄게 가자 무석주 시험사 오른쪽 우자 힘 깔았어 나 폭탄 또 있는데 없으면 쭉쭉 깔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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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으로 해줄게 좀만 천천히 나이스 좋았다 나이스 슈피아 슈피아 내가 어시스트 했어 나이스오 남궁수 미쳤다 미친년 나 미친년이야 너 미친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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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다 이거 북쪽에서 와야돼 일반 다시 에이든 가죠 왼쪽으로 가봐 정현이 형 가자 쭉쭉쭉쭉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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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2층? 나갈게 내가 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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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핑 파란핑도 있어 파란핑이 기절이야 파란핑이 기절이야 파란핑이 기절이야 파란핑이 기절이야 파란핑이 기절이야 위에도 있어 나 2번이 있어 하나도 있어 이분도 있어 2번 하나도 있고 휠도 하나도 있고 위 하나도 있어 나 연막없어 나 연막없는데 뛰는 중 일단 저는 수소가 어딘지 모르겠다 나 얘네들 좀 많은데 2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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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2번은 갑는 중 우리 쪽 으리 쪽으로 왼쪽으로 이 자리야 꼭대기 라스트일 수도 있겠다 어그 확인 붙어 봐 제가 붙어 봐 불 붙었어 나 불이 붙었어 오른쪽으로 내려가자 당연히 저거 가라까 끝났어 살려봐 내가 살릴게 아 핑해본다 나무대 없들었다 2번 나무대 2번 나무대 수현아 뛰어가 수현아 뛰어가 2번 나무대 2번 쪽이 오겠다 노르소 발수리 애니방이야 내 앞에 있어 이거 핑 쪽에 있는거 같은데 2번으로 내가 바위인거 같은데 아래 바위인거 벗겨 두 번 봐 두 번 봐 두 번 봐 두 번 조심해야해 두 번 조심해야해 두 번 조심해야해 두 번 봐 나 앞으로 갈게 두명 남았는데 니가 두명 남았어 오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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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셔졌나?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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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고 있어봐 오빠 오빠 찾아줘 사람 찾아줘 아니 오빠는 고작 이런거 하자도 못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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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한명조차 못하자? 미안해 오빠 오빠 찾았어 오빠 무능력해 오빠 오빠 장근혁이 무능력하네 오빠 고작 사람 한명도 못찾아? 미안해 오빠 근데 미안하면 다야? 아니 오빠 뭐가 미안한진 알고있어? 태어난거 오빠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오빠는 항상 날 나쁜 년으로 만들어 노란선 보다 노란선 현수리 배합배 아 다행이다 나이스 여기에서 갔더라 여기에서 갔더라 방금 성공받았다 기절 끝났어 끝났어 미러도 끝났고 당구장 천천히 이거 핀 가지고 갖추지 테니 같이 가자 일로와봐 나 총이 나 꼭 또 하나 있어 스크스랑 찌를거야 그냥 응 가자 나이스 좋아요 이거 위쪽으로 파야겠다 저쪽 내리는걸 못봐가지고 어 무시하고 일단 천천히 가는 척 하면서 저격 저격이다 수피야 인기가 왜이렇게 많니 미안한데 오빠야 난 오빠랑 할때마다 저격이 너무 많아 피피디오로 그래 피피디오로 대저격이야 진짜 미안해 너냐? 진짜 미안해 너냐 부쳐도 돼? 부쳐도 돼 응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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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엎드려있다 어 있어야하니 안에서 죽으면 나 피가 많아 연마가 없네 뭐야 대우소 대우소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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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쏴었어 내가 이거.. 내가 내 머리 깄어 에어랑.. help me 얘네다 얘네다 아 저기 돌에 있다 sol 바로 앞에 있어 1번에 타타봐 타타봐 1번에 있어 주무줍 왜 끝났고 집 집이네 왕가지구 왕관 지문 기절 가자 운전할게 3번 집에 있었다 가자 3번 집에 있다 차고 차고로 막을게 차고 하네요 뒤로 빠진다 스나이퍼 타러 나갔어 거여 있는 우리 왕관 지문이었어 스피드 쪽 무조건 붙어줘 스피드 쪽 무조건 붙어있다 발소리 하나다 뒤에 왕관이든 왕관이든 얘 샷권이야 이걸 줘 1층 안에 1층이야 1층 가자 봐라 봐라 왔다 왔다 정면 문에 있어 문에 있어 문 맞춰놨어 업고 들어가자 괜찮아 슈야 할거 다했어 슈야 할거 다했어 새끼 이거 많이 컸어 생각보다 잘하고있다 응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많이 잘하고있어 생각보다 3번 더 아이가 봇이나 그러길래 봇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뭐가 봇이야? 봇이래 그 수야가 봇이라고 했잖아 시작전에 자기 못한다고? 아아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우리팀이 더 잘하니까 너무 잘하는데 수야를 써먹을 줄 알잖아 우리팀 잘하네 우리팀 잘하네 아아 너무너무 그리워지 마셨네 너말고 우리 얘기한거야 우리 우리 칭찬하고 있었어 우리 칭찬하고 있었어 진짜 잘하긴한다 핑 쏴보세요 걸어요 두자리에요 오른쪽으로 갈게요 바로 앞에 고맨 바사에요 네 컴파하세요 뒤로 가볼게요 뒤로 가볼래요 뒤로 가볼래요 왼쪽이 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마크하세요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반발이 컷 멀리 날았어요 네? 폭널놨어요 어어어 차도 부출마 나 뺄게 한번 아 뭐야 저격 조심 격쳐 조심 10볼 붙였어요 여기 딱 같은 새끼 제 옆에 있습니다 1번 2번 1번 말고 1번 반발 폭과드릴게요 1번 반발 폭과하세요 네 그리고 빠졌어요 보세요 찾아 떴어요 와 쉣 둘이 나온거 이쪽으로 온다 1번 저 야자슈 기재되있는거 1번 담벼락 제껴줘 1번 담벼락 제껴줘 바로 살리고 있거든 그냥 벌려 죽여버려 못 뛰어야 돼 혼자 잡을 수 있어? 상윤양이 잡아줘야 돼 그럼 나 그냥 지금 다 뛰어오는거죠 나이스 마상윤 나이스 자윤 자윤 1번에 해봐 1번에 퍼밍 그만해 2번에 들어왔어 1번에 들어왔어 그만 먹어 1번에 들어왔어 나 또 튕김 어? 쟤 죽었어 쟤 못살려 너 혼자야 어 어 튕겼는데 앞에 연막 깔고 거기 앉아있는데 다이드 그러면 들어갈게 왼쪽에 하나 더 있어 자기네밖에 어 맞는다 아 이건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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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 탓이야 무슨 컴퓨터 탓이야 에그 오브 풀었다 아이씨 죽었어 아 나 차 없는데 천천히 하면 될 때 킬 중요하진 않거든 어차피 동박사 뜨긴 했다 아 뭐야 아 얘네 위치 봐 아 근데 뒤 애들 때문에 앞에 안 봤다 컷 둘 다 계절해 수영장 아냐아냐 하나 더 있어 수영장 둘 다 오케이 봐줄게 공짜야 오지마 야 야왜 야왜 다 끝난거야? 어 저쪽이었어 나이스 나이스 피 모스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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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꿍킬이야 오브에 내려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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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 층 그대로야 개꿍킬인거 같아 여기 여기 핑핑핑 야 여기 노란집도 있다 노골 형 들어갔다 1번 들어갔다 1번 들어갔어 1번 1번 들어갔어 1번 옥스 올라가는거 기절이 옥스 잡았어 들어가는거 잡았어 붙어봐 노란집 둘이야 담벼라 한 대 못났어 한 대 아우야 아웃다고 차고있다 차고계절 차고계절 잡아 담벼락 일방 이제 끝났어 게임 그딴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니까 뭐 재미없게 하니까 뭔데 이게 게임 그딴 식으로 하지 마세요 후라이팬에 버터를 바른 다음에 이거 뭐 지가 짱인줄 알아 야 근데 버터를 꼭 발라야 돼? 그래야 맛있지 않나 폭탄폭탄폭탄폭탄폭탄 분할수 야 야 뭐해 뭐야 저라면 찾을 수 있어 뭐야 9명 2명 수피 안패 바로패 2명 1벌에 2명 배차요 내가 미쳤다 미쳤다 폭탄폭탄폭 야 뒤 말도안돼 P encore 나이스 피해 피해 봐봐 봐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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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수는 살려 나이스 야 이걸 잡아? 남은 공수 이걸 잡아? 가면파 가져올게 우리 가까운 판장 붙여버려 붙여? 여기 가까운거 붙여버려 나 아까 없다 어킬이야 어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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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판장 하네 두팀이였잖아 두팀이야 조심해 야 이거 해우사니 어킬 어 나 완전히 왼쪽파이 있어 넘어와야 돼 내 쪽 넘어와봐 일받이 있어 파이 총킬이야 천천히 뒤에 뺏어 아버지 다 많이 기사시켰거든 아이씨 그럼 천천히 해라 내려온가 푸시가지마 이거 안전하게 두명있어 두명 오른쪽 하나 오른쪽 하나 내필이야 아냐집 스케어 오른쪽 아냐집 다계절인데 다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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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려준데 죽다 칠게 어킬다 살려다 살려다 판다디 라스트 왼쪽으로 갈게 나 아이씨 뭐야 야 애샷 뭐야 센스 좋았어 센스 좋았어 어때 센스 좋았어 나이씨 애샷 길었다잉 어 딱딱 나오는 타이밍 때 딱 애샷 다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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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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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우 나이스 와우 나이스 나이스 다그거 야 나의 힘을 보여줄게 나의 힘을 보여줄게 쓰레기집 쓰레기집 다이밍 탄다 1버코 만들고 어어 얘 필려 舞q 안났어 어 뭐야 이걸 다 잡아? 왼쪽이 차! 왼쪽이 차! 라이딩 하다라 이거 오른쪽 사람이 있고 난 지금 혼자 운전하고 혼자 라이딩하고 옆에 너 있었구나 어 나는 그래서 눈만 깜빡 깜빡 멀뚱 손가락도 쭉 빼고 배 먹고 꿀고 여기 봐 페일 완전 페일 정문 죽였어 폭 들어왔어 방문에 치아 쪽 폭 들어왔다 아 장현영이구나 오토바이 도망갔어요 내 오른쪽 공이야 나이스 끝났어 네 내가 죽을 듯 2층 방은 피일이 이거 야 밖으로 아 밖으로 잠뿌라 깨자 1번 2층에 달아 달아 들어간다 하얀 끝났나? 나 여기서 3킬 했어 자 끝났죠? 그럼 끝난거 같은데? 끝났어? 딱 끝이구나 끝 시원하게 끝 퇴근 권상윤 권세가 버스 너무 많이 탔다 내가 어제도 버스 탔던거 같았다 핵이다 했스 ied 아 치킨 진짜 못 뜯긴 했다 우리? 아 근데 공수가 오늘 생각보다 많이 안 죽었다 맞아 아 근데 내가 죽기 전에 다 잡아주니까 한 번 더 하실 분 하 선생님 다혜압 오늘 5만개 벌었다 좋아좋아 오 맛있다 근데 넌 이길 자격 있더라 잘하더라 어때 오늘 나쁘지 않았지 근데 솔직히 말할게 나 PO 성장하면 닭 성장이라 생각했거든 시작하기 전에 아니 잘하긴 하잖아 더운하긴 하다 형 아 이게 너가 아무래도 요즘에 이게 좋았다가 안좋아졌다가 다시 좋아졌잖아 성장오빠 어제 보니까 지리긴 했었어 나도 그래서 성장? 우리팀의 성장이 오히려? 아까 지고있을 때 갑자기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알아 채팅에? 한 5명이? 뭐라고? 아 PO는 지고있을 때 급해져가지고 망했다 이거 큰일났다 이거 나도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원래 옛날에는 PO는 그랬거든? 둘 다 급한 그거 했었거든? 지고있을 때 거의 뭐 이미 졌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어 우리 근데 뭔가 그 저티어퀸 얘기에서의 성장을 하셨네 PO씨가 좀 잘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PO씨 좀 화내요 인정드립니다 디테일하게 프리핑 안해요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아 당신은 두바이 갈 자격이 있어 내가 진짜 두바이 인정해준데 오케이 원래 내가 두바이 인정 잘 안해주는데 날씨가 없다고 해도 되돌아인다 날씨가 없을 때까지 cal leaks 감사합니다.